안녕하세요. 옆집 소라깐입니다. 오늘은 여름맞이 누나와! 누나와 방커! 근데 이거 낚시야? 낚시발인가 봐. 불쌍해 보여. 떼줘 좀. 빠지는 것도 힘들어. 됐다. 낚시발이입니다. 그래서 몇 킬로죠? 농어가 6킬로가 넘으면 보통 따오기급이라고 해서 좀 맛있고 좋은 농어라고 여러분들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얘는 몇 센치냐? 82cm! 미안하다. 앞쪽으로 갔다. 83cm! 2나 3이나 그게 그거지. 뭘로? 그냥 80cm 해. 도시업으로 보면 꼬리를 막 이렇게 쭈욱! 발뒤꿈치 드는 것처럼. 어떤 게 과연 맞는 측정법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아, 나 알아. 어? 수산업법에서 수산업법에서 댓글을 하자고! 팔자 농어! 엄청 큰 농어! 요리해보겠습니다. 한 번에 꽂듯? 농어는 생각보다 뼈가 몰라? 아니, 나 관절 자른 건데. 관절. 디스크 파괴범. 이렇게 펼치니까 되게 멍청해 보인다. 우와. 아구 같아. 어쩌지 너무 멍청해 보여요. 멍청. 나뭇꿈치. 나뭇꿈 인가요? 나뭇꿈 메타. 빵 빵 빵. 아주 굉장히 작아졌어. 80cm였는데 허무한 우리의 생선 살이 신경이 살아있어서 통통통통 튀어 옛날에는 이거 보면서 기겁하고 팔짝팔짝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지 아 재미없어 너무 잘하잖아 잘하는 거는 아니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언니에게도 여기까지 뜨는데 1시간이었던 시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흑역사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안 보이는데요? 나만 느끼는 거는 칼 성능은 뭐야? 성능 확실하고 도마 파먹었어 꼬리 자르다가 아빠한테 혼났다 기껏 랜드그레인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회사 줬더니 파먹었어 어떻습니까? 성능 확실한 거 같아 나 오늘 오늘 컨디션 좋아 뒤집어봐 못 맺겠어 저리가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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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가 가 아니 너가 가라고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했어 양호했다 요거 찜이야 그래 편집은 해주진 않겠지만 야 성능 확실하고 방금 살 튄 거 다 봤어 봤지? 살이 너랑 너랑 하이 맛있겠다 빠르게 냉장고고 혈압육 혈압육 있는 쪽에 가시도 있는 거야 응 갈비뼈 같은 거 옆구리뼈? 간다 탈피 아 이게 아니다 대가로 안다고? 능력 좋은걸? 느낌 좋아 우와 이건 건 레전드다 이건 진짜 잘 샀다 레게노 레게노 뱃살 부분이 확실히 조금 작아서 그런가 항상 아니야 껍질이랑 살이랑 결착이 강해 나중에 초록창에 물어보도록 아 됐어 할 수 있어 따란 보시면 여기 가장 큰 살 부분이 등살이고요 등 위 꼬리살 배 쪽 꼬리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 뱃살 마트나 시장에서 모듬회로 팔잖아요 이왕이면은 더 맛있는 배 쪽 쌀을 달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색깔 비교 배 쪽은 갈색 섞인 핑크색 등 쪽은 누가 봐도 굉장히 회색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만약에 부위를 보셨을 때 살짝 갈색이 섞인 부위에 놓으면은 배 쪽이라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토막 상식 이 부분은 조리를 해서 먹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방식으로 기능한 프랑스 배 쪽으로 하다 레 쪽으로 으 고구마 가 MIN Quizelle 두근은 소스 설탕 청양고추도 양파 스테이크 소스 가릴주는데 고춧가루 서니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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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맥주 크래프토보러스의 혜태가 그려진 맥주 혜태가 그려진 맥주가 뭐야 이름? 원스푼어 타임 IPA 일단 마시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그래? 과일이야 진짜 맛있어 도수도 6.5도면 뭐 소소하게 센 것도 주고 싶으시다 하면 딱 요거 소소하게 소맥 느낌나는 IPA 먹어봐 나는 맥주가 진짜 IPA파여서 어쩔 수가 없는 거 풀어? 아니면 담궈? 담궈 그래 담궈면 줄게 음 맛은 있다 먹고 취할 예정 있는 점점 안 취해 양식과 회가 한자리에 예 송어짓거리를 하나라도 줄였지 등살이고 등쪽 꼬리살이고 응 요게 뱃살 쪽 먹으면서 설명해주면 안될까? 먹고 싶은데 아 그래 갇혀 없다 이게 어디살? 등쪽 꼬리살 단데? 먹어봐 달아 진짜 달아 부드럽다 음 맛있다 진짜 달다 그치? 설탕물이야 MSG 조금 쳐서 음 전산먹을 때 왜 회가 달아? 라는 걸 기억 못했는데 방금 이해 됐어 음 역시 자연산 음 아삭 아삭해 음 광어 지느러미살 음 야 너무 맛있다 얼마나 해자롭게 썰어 줬는지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너무 크잖아 맛있겠잖아 아삭 아삭 지느러미살 기름 쭉쭉 와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음 고소함인가 응 뼈살이 진짜 이건 찐이다 진짜 안있다 아삭아삭 지름 촵촵 한입 아하시죠 아 진짜 나빴다 이렇게 해서 레몬딜버터 조금 올려서 음 버터 미쳤다 찢었다 우리가 버터에 간을 안 했었잖아 응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게 이렇게 맛있네 응 와 살찌는데 버터라서 먹고 죽으면 돼 여러분 레몬딜버터는 꼭 해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다 메니로 짜놔까 우리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 짠 짠 이쁘게 하나만 세팅해가지고 하나만 찍자 헉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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